이 삼손은 실패의 삶을 반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오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사랑의 차측이죠.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시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는 사랑의 징계가 있다고 히브리스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손은 그런 삶을 산 결과 엄청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인의 꾀에 넘어가서 삼손이 잠을 자는 사이에 그 여인 드릴라가 머리를 자릅니다. 이제 힘을 못 쓰는 삼손을 드디어 블레스 사람들은 감옥에 가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스 사람들은 삼손의 두 눈을 빼버립니다. 마취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맷돌을 갈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노리객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마지막 장면은 어떻습니까? 블레스 사람들의 다곤 신전에서 블레스인들이 모두가 다 모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즐거워합니다. 블레스의 지도자들은 우리 땅을 망치고 그리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우리의 원수를 우리의 신인 이 다곤이 우리에게 넘겨줬다 하면서 자기들의 신을 찬양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춤을 추며 뛰어놉니다. 그러다가 그 제사의 절정에 삼손을 불러내서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그런데 마침 이 삼손은 삼손을 이끄는 그 소년이 큰 기둥 사이에 있게 했었습니다. 삼손의 마지막 장면은 마지막에 준 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두 기둥을 붙잡고 힘을 쓰니까 그 큰 신전이 다 무너집니다. 지붕에 있던 사람, 앉아있던 수천명이 있었는데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던 모든 지도자들이 다 죽고 백성들에게 덮이니 백성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기록되기를 과거에 삼손이 죽인 원수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이 명령하신 사사의 직분을 완수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꼭 우리와 같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사는 동안 구원받은 우리지만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들이죠. 주님이 재림어진 그날 우리가 천국의 마음 완벽하게 주님은 우리를 변형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의 전쟁이 있습니다. 꼭 삼손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삶의 때때로 있던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 마음에 줬던 수많은 죄들, 네가 육으로 짓는 죄보다 마음으로 짓는 내가 더 크니라. 삼손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였구나. 그런데 다른 것은 뭐냐? 마지막에 승리하고 주님 앞에 가는. 그런데 나는 과연 마지막에 승리하고 주님 앞에 설 것인가? 그렇다면 나는 승리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마지막에 승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 불행한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공부할 때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인간들의 실수들이, 실패들이, 죄악성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 우리는 물론 공부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그 환경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전제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반복되는 그 실패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 사랑은 오래 참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도 사랑과 희락과 합형과 오래 참음과 또 고린대전서 13장에 사랑은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예수님은 정의를 내리는데 오래 참고 하나님은 이렇게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분명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이뤄설 그 시간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그리고 포옹해주시고 그리고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사기서의 진정한 주인은 사사들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A, D와 B, C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Before Christ.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지금까지 2013년 그래서 달력이 보면 2013년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2013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는 실패한 삼손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음으로 원수 40년간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그들의 신전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주님의 명령하신 블레셋을 물리치는, 무찌르는, 시작하는 사역을 삼손이 마지막 사역으로 끝내고 이 땅을 떠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스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 보면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삼손은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에브람과 함께, 다윗과, 그리고 사무엘과 이런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이사야가 나오고요. 거기에 기도원과 그리고 삼손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삼손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무슨 도전이에요? 너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지금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의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이 미국 땅에서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너무나 힘든 이 상황 속에서 혹시 후회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고연히 미국에 왔어. 그러고 난 돌아갈 거야. 여기 계속 살면서도 계속 돌아갈 거야 말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치욕이지. 그게 뭐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너도 할 수 있다. You can in Christ. 나도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사기 1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와의 목전의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기에 다시 라는 단어가 나와요. Again이 나옵니다. 이것은 계속 또다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인간은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죄밖에 없구나. 악행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전에 그랬듯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바울을 섬긴 바로 그 악을 이스라엘 자손이 또 범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의 힘, 내 힘을 가지고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이 땅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을 여러분들, 조금만 겸손하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우리들의 모습.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불레새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40년은 이스라엘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이방을 섬긴 고통의 시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년은 지금까지 있었던 그 고통의 기간 중 가장 긴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범죄를 하면 그 다음에 고통이 따라오고 고통이 따라온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불을 지지면 회개하면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해벽시켜주시곤 하는 그런 해석된 그런 말씀의 사사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삼손 때 와서는 백성들이 불을 지졌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고통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만큼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아주 심각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완전한 부패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어린아이들을, 애기들을 천사와 같다고 그럽니다. 이 아기가 무슨 죄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기처럼 죄악덩어리가 없습니다. 우린 눈으로 볼 때는 아기가 이쁘고 선하고 천사처럼 보이는데 아기가 하는 행동은 죄악덩어리입니다. 아기는요. 엄마가 아파서 몇 도 그거 관계없습니다. 그게 모릅니다. 아기는 자기가 소변마르면 울고 대변마르면 울고 배고프면 울고 추우면 울고 더우면 울고 마음대로 싸우고 먹고 그럽니다. 아기는요. 남이 없습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아기들은. 사실은 그가 하는 모든 것은 아기 덩어리입니다. 겉으로 눈을 보일 때 좋게 보이죠. 이게 이 세상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인간은 완전한 부패, 전적인 타락으로 하나님을 찾을 힘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지도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3장 16정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이게 은혜죠.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서에 보면 Oh, how I love Jesus. Because He first loved me. 이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거죠. 그래서 에베스 2장 8절에서는 너희가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죄에서 용서 안 받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고 천국의 후사가 된 것이죠. 얻은 것이죠. 구원은 얻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곧 바로 나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선의 이야기는 이 시대 바로 나의 이야기구나. 이것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주 얘기하지만 태양이 뜨기 직전이 바로 바닥 아주 가장 캄캄합니다. 가장 캄캄할 때가 언제예요? 태양이 뜰 때입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캄캄할 때 주님은 마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을 보여주기 위해 등장하는 사사가 바로 삼선입니다. 삼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도 군대를 이끌고 군대와 함께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삼선은 오늘 큐티에서 보면 동족들은 삼선을 잡아서 블레셋에게 갖다 바칩니다. 유대인, 유대인의 군사 3천명이 여러분들 삼선을 잡으러 옵니다. 오히려 블레셋 사람이 잡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 3천명이 청년이라면 대단한 군사입니다. 기도원의 300명의 몇 배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원수인 블레셋을 쳐부수는 것이 아니라 사사인 여러분들 삼선을 잡아다가 블레셋에게 갖다 바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학생들은 블레셋의 핍박과 압박 속에서 고통을 당해서도 아픈 줄 모릅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약속의 땅이 집할피고 신앙과 인격이 짓눌린 때 살아가는 것이죠.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여러분들 고통을 당하는데 아픈 걸 모르고 부끄러운 걸 모르고 약속의 땅은 교회는 집할피었고 신앙과 인격이 침눌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 시대의 교회가 그냥 내 고집 목사들이 고집 선도들의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집어던지고 세상이 뭐라고 하든 그냥 걸어가는 이 시대의 교회 사사가 나타났으면 몇 년간 이스라엘이 평온하였더라 라는 기록이 나와야 됩니다. 다른 사사는 꼭 이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다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더니 평안이 임하였더라 평안을 하나님이 주셨더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안식을 잃어버린 안식 땅 약속을 잃어버린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안식을 잃어버린 교회 약속을 잃어버린 교회가 아닌지요. 정말로 그리스의 몸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그냥 많은 사람들 모이는 것만이 좋습니까? 웅장한 건물만이 교회일까요? 그것을 천국에 가져갈 수 있을까요? 진정한 교회는 한 영혼이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 한 영혼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참교회를 잃어버린 것은 아니지 머리는 크리스도요 우리는 몸인데 과연 머리가 크리스도고 우리는 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식회사입니까? 왔다가 썬물처럼 왔다가 미물처럼 어떻게 되나 거꾸리 되나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쫙 왔다가 쫙 빠지는 누군지도 모르고 성경이 그런 거 없어요. 와! 몰렸다가 한 시간 동안 다다닥 하고 끝나고 쫙 빠지는 이런 거 없어요. 이게 불과 몇 십 년 전에 이 땅에 온 무서운 마귀의 계략이었어요. 여러분들 참교회 참평화를 교회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욕심 가득 찬 교회는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이스라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한 구원자를 준비하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만호하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노아를 생각하면 됩니다. 노아 앞에 마마 묻히면 됩니다. 그래서 만호하 그런데 이 만호하는 삼손의 아버지인데 몇 살인지 안 나옵니다. 직업이 무엇인지 안 나옵니다. 형제가 몇 명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사사기 이 성경에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호하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삼손의 아버지였습니다. 13장에 보면 이 만호하라는 그 이름이 한 13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만호하는 노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 만호하 뜻은 휴식, 안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줄이라 약속하신 바로 그 땅에 안식과 평화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음을 만호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만호하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했다. 아니 본래 임신하지 못하는 몸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 그 당시의 평화 이 가정에는 평화가 깨졌고 안식이 깨진 그 잃어버린 상태구나 라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아기를 낳지 못하면 그 집안은 저주받은 집안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있어야 축복받은 집안입니다. 정상적인 집안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저주로 생명을 잃어버리고 희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만호하 부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여하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며 아들을 낳으리니 이게 굉장한 말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범준영제 샤넬 자매 원래 임신을 못하는 부부였습니다. 10년 동안 아이들이 없었죠. 포기했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임신했을 때 우리 얼마나 좋아했어요. 우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거 아나운소만 하니까 박수치면서 환호성이 나면서 눈물 흐리는 어른들이 계시더라고요. 굿뉴스였어요. 폭대는 소식이었어요. 조금 있다가 그 아이가 좀 이상이 있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런 가운데 둘은 결단했죠. 어떤 이상한 아이가 나오더라도 주님이 주신 아이가 낳겠습니다. 이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태어났는데 정상 아이가 낳은 거죠. 또 우리가 얼마나 같이 기뻐했습니까? 그 아이가 이름이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1부 예배 끝난 다음에 이놈이 나한테 막 뛰어오더니 콕 앉게. 얘가 영적으로 통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바로 이것이 깊은 소식이 아닐까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자가 내가 임신하리라 아기를 낳으리라 이 소식을 듣는 것이 가장 깊은 소식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자심으로 이스라엘 땅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보면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소망 이스라엘 땅에 내가 이제 역사할 것이다. 정말 이 불임의 여성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구원한다는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늙었습니다. 임신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갖게 되리라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할 때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타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가 되게 하리라. 얼마나 깊은 소식이었을까요? 오늘 부문에서 이 마누아의 아내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무명의 여인에게 여와의 사자가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삼손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하나님께 받쳐진 나실이니 되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나실이 이래는 무엇이냐 이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기 위해 구별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한 사람 이런 뜻이죠. 삼손은 그런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실인이냐 무엇일까요? 구별된 사람 삼손이 나실인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을 성경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해하는 직분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크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나실인이 바로 크리스도인인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교회 에클래시아 이런 뜻은 뭡니까? 분리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세상과 분리된 사람들의 모임 교회가 뭡니까? 세상에서 방황하고 호적거리고 그리고 갈바를 몰려 방황하고 혼돈 속에 사는 우리들 죽임이 뭔지도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옳게 사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해야만 되는지도 모르고 방황 속에 가하고 있는 수많은 무리 속에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오라 come on to me 나에게 오라 수고한 그 무거운 십년자들아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름의 암장 권는 천국의 올 자가 아무도 없다 나에게 오라 할 때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해서 그 무리에서 걸어나와 이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무리에서 기쁨으로 나와 주님 앞에 선 무리들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다면 이 성도들이 가져야 될 의식이 뭡니까 바로 구별됨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나는 구별되었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4절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삶과 포도주와 독초를 마시지 말며 구별된 것입니다 어떤 부장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를 자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산암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니뎀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가 아니라 구원하기를 시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별된 나신들은 성경적으로 평생 지켜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는 포도주나 독주 심지어는 포도 열매나 건포도도 먹어서는 안된다고 명령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도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바로 에베소서 5장 18절인 말씀 그대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탄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술과 성령은 모두 충만과 관계가 있습니다 충만하다는 뜻이 뭐예요? 장악하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장악한다 나를 통치한다는 이 의미가 있습니다 너는 술에 장악되지 말고 성령님의 장악함을 받아라 통치함을 받아라 술에 통치함을 받지 말고 성령의 통치함을 받아라 이런 뜻이죠 술은 뭡니까? 술은 결국은 나이입니다 술에 취하면 나밖에 모르죠 술에 취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 보셨으면 저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정말 술에 취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다 짓누릅니다 개 뭐 그 뭐 하면서 다 합니다 지읏지읏 하면서 막 얘기합니다 그게 술 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높입니다 술 취한 사람은 자기를 조금만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조금만 그러면 견디질 못합니다 이게 술 취한 사람입니다 그러지 말라 이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죄악덩어리였던 나 입만 벌리면 쓸데없는 말만 했던 나 그런 나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면 아마 성령의 기름부심으로 말면 아마 이제는 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로 나를 편화시킨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주인 뒤에서 살았고 세상에 놓여있지만 이제는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나는 사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왜 왔는지 알아요 이때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나는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는 압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죠 술은 결국 나입니다 성령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나시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장악할 수 있는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무엇에게도 가까이 가지 말라는 뜻으로 술 취하지 말라 술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나시리니 평생토록 지켜야 될 일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평생토록 지켜야 될 것이 술 취하지 말라 이 넌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참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라 너를 찬양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나시리는 죽은 시체나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부모님의 장례를 치를 수도 없었습니다 나시리는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장례를 치를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나시리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일을 위에서만 쓰임받도록 100% 구별된 존재가 나시리니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시리는 머리를 깎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를 깎지 못하니까 머리가 나를 덮어버립니다 그죠? 머리가 나를 덮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대신 예수님이 나를 덮어야 됩니다 나를 덮어야 돼요 내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덮어야 됩니다 내 삶을 예수님의 삶으로 완전히 덮어야 됩니다 그래서 덮으신 예수님의 그 덮으심을 제거시키면 안 됩니다 이걸 갖춰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덮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를 덮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덮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덮으시고 기도로 나를 덮으시는 것입니다 나의 삶 전체를 주님이 덮고 계시는 나의 주인 예수 그리토가 있다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다니는 것 이것을 보면 알 거 아닙니까? 저는 과연 크리스도인이다 4장 16절에 26절에 주신 말씀 그대로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존재다 나는 이제 돈의 노예도 아니고 나는 이제 세상의 노예도 아니고 난 도박과 마약의 노예가 아니라 난 예수님께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뭐래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노고도 그 무엇도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예수님이 나를 덮으셨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삼소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계속 들었을 것입니다 너는 나실인이야 나실인은 술을 마시면 안 돼 머리를 자르면 안 돼 죽은 시체나 부장한 것을 만지면 안 돼 귀에 박히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소는 이렇게 많이 들었던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많은 분들이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말씀에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예배에 계속 참여하십시오 삼손이 계속 살아가는 가운데 회귀하게 되고 돌아오게 되고 인생의 마무리를 승리로 마감합니다 단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좀 졸고 그러시더라도 옆에 사람만 방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 스마트폰을 꺼내서 이메일 착함화되든지 웹사이트를 웹을 서핑하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시간이 얼마든지 이 시간에 그것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면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에 눈물, 고물를 흘면서 회귀하게 해주시고 죄를 지쳐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 저의함을 주시고 부의함을 주시고 이 세상을 정말 이제 파워풀하게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을 내려주시는 시간이 있을지 분명히 믿습니다 삼선은 뒷나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다 보니까 포도원 가까이 갔을 때 아주 젊은 그러니까 사자 중에 가장 강한 사자가 삼선을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듯 찢어축이고 그리고 삼선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 후 얼마 후에 삼선이 그 여인을 데리러 다시 가다가 그 사자가 죽어있는 곧쯤 와서 이렇게 되돌아 봅니다 보니까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꿀이 많습니다 자 그 당시는 꿀이 얼마나 귀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꿀이 흔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꿀이 돈이었습니다 꿀이 영양제였습니다 꿀이 약이었습니다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자의 몸에서 그 꿀이 흘러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운 꿀 돈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사기 14장 8절부터 구절해 보니까 삼선은 그 꿀을 손으로 떠서 걸어가면서 먹으며 그리고 부모에게 그 꿀을 먹게 합니다 꼭 죄를 질 때 혼자 안 짓습니다 나쁜 짓을 때 꼭 같이 친구를 초청해서 같이 짓는 경우가 많죠 삼선은 그 마음이 있었던 것 아버지에게 줍니다 그 스토리는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들 삼선이 이 꿀을 아무 생각 없이 주저암 없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 꿀을 먹을 때 삼선은 내가 누구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나시린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시린은 죽은 시체나 죽은 시체에게 또 그 어떤 짐승에게 손을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자기에서 남은 꿀을 보면서 나는 나시린이다라는 생각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죽음은 시체를 말합니다 전혀 주저암이 없었습니다 그냥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것이 유혹의 잔소인 것을 전합니다 아무도 없을 때 생각을 통해서 막이는 나를 어떻게 합니다 유혹은 혼자 있을 때 주로 많이 옵니다 이브가 혼자 있을 때 어떻게든 받습니다 강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돕는 자를 주신 거예요 아담에게 이브라는 돕는 자를 주신 거죠 그래서 독차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니 이 말은 외롭게만 보인다는 게 아니라 죄를 줄 수밖에 없으니 이 소리도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조심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유혹은 나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방에 카메라를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CCTV를 통해서 사무실에서 또 저 뒤에서 아니 저 비디오실에서 아니 스마트폰으로 내 방을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전 너무나 좋습니다 왜?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지키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범 28장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종룡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카메라가 나와 함께 있어서 좋습니다 또 이 카메라를 통해서 나를 보는 분들이 있어서 좋습니다 지웅 간사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카메라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무실에 계신 걸 보고 전화했습니다 전 기뻤습니다 지웅 간사가 나의 감시자가 아니라 나의 통역자인 것을 압니다 나를 감시하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 지금 뭐를 하시나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는 유스트가 된 것입니다 저와 같이 있는 카메라 이 카메라를 통해서 같이 있는 지체들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대적하고 유혹은 피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삼손은 주님의 뜻보다 꿀이 더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강합니다 저는 스포츠를 여러분들에게 즐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스포츠의 노예는 되지 마십시오 적어도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스포츠 얘기로 도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스포츠의 노예입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지 스포츠가 나의 목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부려야지 내가 즐거워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이 되면 그 인생은 안 되잖아요 거기 속지 마십시오 아니 유현진 군을 우리가 좋아할 수 있고 정말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을 보면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고 있어요 그가 잘하면 유현진 군이 돈 벌지 나의 돈 하나도 안 벌잖아요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잖아요 어느 날인가 멀리 떠나고 생각도 안 할 뿐이죠 그런데 마치 유현진을 좋아하고 즐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기도해 주고 그가 구원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스포츠를 엔젠이나 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 그거의 노예가 될 수 있는 거죠 밸런스를 놓쳐서 여러분들 TV도 마찬가지입니다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합형과 워리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이라 성령의 아홉 가지의 염려 중에 마지막에 절제 절제는 셀프 컨트롤입니다 밸런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즐길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즐기대에 그런 것들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돼야 됩니다 마약을 도박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슬쩍 들어오는 그래서 나를 썩게 만드는 물질이라는 것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부리십시오 명예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부리십시오 권력 부리십시오 그러다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인기 우리는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참 많은 분들이 여기에 쓰러집니다 죽은 사자여서 꿀을 그냥 먹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꿀을 먹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유혹을 그냥 받아들여서 죽는 것입니다 삼손은 쉽게 쉽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생각 안 했습니다 삼손은 나시린이었습니다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이 시대의 나시린입니다 나는 크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크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아이는 태산암으로부터 하나님께 받쳐진 나시린이 되미라 구별되었다 그 뒤에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능력의 사사 삼손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완전히 구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구원의 작은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 부른받은 사사가 삼손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은 언제 완성이 됩니까? 블레셋을 언제 물리칩니까? 다윗 왕을 통해서 물리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친 것은 다윗 왕이 블레셋을 완전히 멸하는 사멜 하 8장에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전쟁할 것입니다 블레셋을 물리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제일이 멋있는 그날 완전히 전쟁은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 세상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 매 순간 내가 누구인가 나는 나실인이다 이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잠깐 봤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조슈민 씨가 이걸 했더라고요 공연을 꺼내고 집이 돌아오면 거울을 보고 내가 누구야 내가 스미야 너 노래 오늘 너무 잘했다 스미야 너 노래 너무 잘했다 최고로 잘했다 이 세상에서 너 최고로 잘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성사적으로는 조금 문제 있지만 그러나 하여튼 조슈민 씨는 자기를 아는 거예요 나는 성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기를 모르면 중간에 다른 짓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다른 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신을 보면 서신서 1장 1재를 보면 사도 바울은 인사보다 더 먼저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바울은 자기를 정확하게 안 것입니다 사도된 바울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13년 우리 코너스톤에게 주신 팀이 바로 에베소서 1장 13, 14절이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인치심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요 성령이 인치심을 받은 코너스톤 나 이는 우리 기업의 보중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는 누군가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 여러분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좌절에 빠지는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그래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면 돼요 여러분들 코너스톤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이 교회는 내 교회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이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에 되어 지체가 되었다 코너스톤이 되었다 여러분들 교회가 어떻게 왔다 갔다 올 수 있어요 이것도 몇 십 년 만에 있는 놀라운 2000년 만에 이상한 현상이 뭐냐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를 구경 다니는 거예요 이 교회,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아닙니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모르는 가장 기본이 안 돼 있는 것입니다 나는 코너스톤 교회, 지체다 머리는 크리스토요, 나는 몸이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는 다른 정말 이 우주적인 교회를 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코너스톤의 진정한 지체가 되지 않으면 나는 참된 천국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 흔들림이 있으면 안 돼요 센스 밀러닝이 있어야 돼요 이 소속의식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성장해요 우리의 믿음이 갈 때와 같으면 안 돼요 갈 때는 조금만 바람 불어도 흔들리잖아요 아니, 이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 제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인데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집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부부 생활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니까 부부도 필요 없고 가족도 필요 없고 이건 오직 교회만 이단이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참 이 교회가 지체가 될 때 우리는 전교회가 우주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참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갈 때와 같은 믿음을 갖지 마세요 조금만 시험하면 교회 떠나는 이거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조금만 시험이 있으면 또 떠납니다 제가 샌안토니오에서 순학교 다닐 때 학장님이 사보금서로 유명한 분이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이 학장님 때문에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분이 사보금서를 설교하면, 강의하면 정말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존경하는 그분이 수련회를 1년에 한 번씩 미국 신학교인데 1년에 한 번 3일 동안 금식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수양관에 들어가서 금식기도 하는데 이분이 이머전스를 갑자기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어떤 결혼했다가 이혼하신 이쁜 자매가 자기도 나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거부하다 거부하다가 이머전스라고 하니까 태워서 같이 나갔어요 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학장님의 얼굴이 점점 해속해지고 입술이 막 부르트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6개월 지난 후에 거인 폐인 때다시피 한 학장이 채풀 시간에 다 예배 끝나고 마지막에 탁 나오더니 브라더스 앤 시스텔스 하면서 간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습니다 아무리 회개해도 주님이 안 받아주십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이 음성을 들기를 내 제자들 앞에서 너희 동력자인 교수들 앞에서 너희 죄를 다 고백해라 그럼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이런 마음이 계속 와서 오늘 이 시간 나는 여러분들에게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몇 년 몇 일 며칠 그 수양관에서 나올 때 그 3시간 반 허허벌 반을 그 캄캄한 밤에 이 자매와 같이 오다가 난 유혹에 넘어가서 이 자매와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오 마이 갓 하는 분들도 있고 막 엉엉 우는 분도 있고 뛰어나가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더니 이분이 오 갓 forgive me 말로 하더니 무릎을 꿇어서 막 울어요 이 노인이 이렇게 존경스러웠던 노인이 그러니까 거기 있던 수백 명이 막 혼돈이 막 우는 사람 그중에 한 3분의 1은 나가서 짐 싸서 갚아 버렸어요 그리고 한 30분 그렇게 막 울다가 그것이 기도로 바뀌더니 통성으로 기도하더니 조금 있다가 한 자매가 강대성에 올라가더니 brother I forgive you 그러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은 지금 우리에게 회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회계했습니다 말 안 해도 되는데 우리 앞에서 이렇게 회계를 했군요 난 당신을 용서합니다 왜? 주님이 당신을 용서했기 때문에 이렇게 회계하면 70번에 7번까지 용서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회계를 가르쳐주셨고 당신은 지금도 나의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전 학생들이 그분의 손 대고 또 어깨 대고 막 해서 완전히 한 통화를 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끝났더니 그 다음날 이 학장님은 학장직에서 사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인이 학장을 하고 3년 동안 이 학장님은 그 당시 채플 예배당을 크게 쳤는데 3년 동안 거기서 목수가 돼가지고 이걸 치다가 3년 후에 다시 복귀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 학교를 떠나려고 했어요 이런 분 앞에서 뭐 그러나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초등학교도 8번 전학 다녔는데 아 이거 가는 데마다 문제 있으면 내가 옮기면 난 부흥가 이 생각이 들으면서 아 난 학장님을 통해서 회계라는 걸 배웠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학장님이 어떻게 회계의 삶을 사는가 나에게 가르쳐주실 거 아닌가 난 여기 있어야 되겠다 룸메이터였던 조나던 머퍼시라는 친구가 있고 어번 객시올라라는 두 친구가 있는데 두 분 다 목사예요 한 번 우리 교회에 올 거예요 제가 은퇴하기 전에 이 친구들이 짐 싸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걸 그 안 되는 영화 가지고 그냥 내가 한 두 시간 설득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짐을 풀고 다시 들어왔죠 그래서 같이 졸업했습니다 전 지금 감사합니다 난 그 학교 졸업한 걸 감사합니다 거기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소속의식이 정확하게 가야 됩니다 그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다가 이 땅을 떠날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를 그곳에 파송한 거 아닙니까 성교사로 월급이 지금 작다고 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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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것은 우리 크리스토인의 삶은 아닙니다 직장이 돈 벌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장은 그곳에서 성교사에 사육을 할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저 남미, 저 아마존, 저 아프리카까지도 그 모든 걸 포기하고 떠나는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나를 그 직장에 보내신 거예요 거기서 땀을 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충성스럽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한다면 그게 작은 예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것이 소금이 아니겠습니까 일을 하다가 괴롭고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저는 못 키웠는데 저에게도 있죠 그때는 전쟁에서 통과해야죠 승리해야죠 우리 삶이 그래야 됩니다 소속의식이 정확해야 됩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억울하게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아니 바디바리 집에 노예로 있을 때 얼마나 억울해요 난 억울하다 난 억울하다 하나님 난 억울합니다 그냥 앉아서 땅을 지면 통코에도 부족한데 그는 소년이지만 열심히 그곳에서 주님을 섬기듯이 일했더니 바디바리 그를 인정하고 가정총무를 삼아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거기서도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했어요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감옥에서 사매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더니 간수가 키를 다 맡겨버립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 디모데우스 3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량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아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종들이 되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건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다메섭도상에서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제일 처음에 질문한 것이 Who are you? My Lord 낭추님을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무엇이 What shall I do, my Lord?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나일까? 이 두 가지를 알게 된 거죠 여러분들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땅에서 그러다가 이 땅을 떠날 때 승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삼선을 이 땅에 보낸 목적이 뭡니까? 불의 새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예요 목적이 뚜렷했습니다 나신인으로서 이 땅에 온 목적이 뭘까요? 4경전 1장 8절에서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심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나의 주인이 되리라 중인이 된 삶이에요 이제부터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 이것만이 보람이 있는 삶이고 이것만이 참된 삶인 거예요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심지어는 나의 표정을 통해서 직장생활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학교에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이것이 크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할 받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이 임합니다 권능이 임하면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뀝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할 받아 성령 충만함을 받아 주님의 권능을 받아 이 소리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변하는 삶을 살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구별된 삶을 살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뜻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레위기 18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국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똑같은 말이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난한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용감히 관저가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해서 행하는 삶을 살라 네가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배운 그대로 실천하면 복이 있느니라 요한계시로 2장 3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 요한이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요한이라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은의 장입니다 팔복이 나옵니다 그 뒤에 계속해서 나오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마치를 내리면 무수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실무 없어요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발표일 뿐이니라 저는 어제 그저께 제가 좋아하는 콩나물국을 제 아내가 그려줬어요 전 콩나물국을 참 좋아해요 근데 소금을 갖다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아내가 저랏봐야 이거 천연소금이야 그런 거예요 소금도 질이 많더라고요 오래된 소금, 나쁜 소금, 조금 좋은 소금, 아주 좋은 소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못쓰는 소금이 있어요 못쓰는 소금은 독이입니다 소금 가지고 독약 만드는 거 아시죠 소금은 맛을 주고 생명을 주지만 독도 줄 수 있습니다 김치에 소금이 들어가면 맛이 납니다 며칠 전에 교회에서 사회 가다가 북창동에 가서 콩국수를 먹었습니다 소금을 탁 넣었더니 맛이 팍 납니다 여러분들 소금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영준에게 탁 하면 영준이가 막 와 생명이 서서야 돼 내가 갔는데 영준이가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우리 목사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목사님 땜에 죽겠습니다 목표 제대로 하게 해주세요 그럼 난 큰일 나는 거야 그렇죠? 내가 가면 목사님 참 잘 왔어 땡겨 목사님 목사님 주님 안에서 목사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정도 돼야지 그렇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인데 내가 가면 불리가 일어나고 내가 가면 어두워 되고 내가 가면 시험 들고 내가 가면 교회 나가고 꼭 만나면 교회 나가는 사람이 있어 그 맛을 잃은 소금이에요 여러분들 주의 맛을 내는 천국의 소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낙가밤으로 묵상하며 무시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 적이 되어 예수 그리도의 장성은 불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드리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10편 150편 6절 10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가하시는 여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아니 이사야 3장 21절에 보면 내가 이 백성을 창조한 원인은 만든 원인은 나를 찬양하게 나를 예배드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믿는 형제자매들끼리는 뜨겁게 섬기는 거예요 기쁨으로 섬기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동원 형제처럼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어제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렇게 땀을 흘렸는데 오늘 아침 저보고 그래요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감사로 섬길 때 주님이 주신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이번 커넥션에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때를 낳았던지 못 얻던지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블랙셋을 전쟁을 쳐보시기 시작하더라 바로 이것이 그런 삶인지를 분명히 믿습니다 꿀을 보고 손으로 덥석 잡아먹는 그 짓을 반복하는 삶을 살면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야 할 나의 힘을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다 쓰고 나면 죽음 앞에서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들 이 꿀 때문에 먹으면 안되는 꿀 만지면 안되는 꿀 때문에 천국의 삶을 잃어버린다면 이것은 저주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하려면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블랙셋에게 고통을 당합니다 40년까지 가지 마십시오 회개하면 끝납니다 나의 조그만 자존심 때문에 이 교만 때문에 회개를 미루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럼 그저 그저 이ación 여러분 보니까